경북 동해안도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이번 장맛비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포항과 경주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우리 지역 전역에 장맛비가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그치겠고요, 밤에는 완전히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인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쪽에 머물고 있는 더운 공기로 인해 비가 와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아 내일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 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온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장마는 7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